우리 애기 하나 더, 엄마가 애기 하나 더 가줄까? 응! 왜? 베이비? 베이비? 애기 좋아?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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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베이비? 응, 앙커덩게 이거 봐, 아빠가 이렇게 예쁘게 잡아줄게 그래서 젤리가 사줬으면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봐 자, 선물 뭐야? 아빠... 뭐야, 그거? 아빠... 아빠, 뭐야, 그거? 아아... 쉬어? 안녕! 흐흐흐흐흐 으흐흐 우와, 피난다! 피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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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났어 피났어, 어떻게 해? 우와, 피났어, 어떻게 해? 야호! 아아! 가자! 아아... 우와, 아아... 이거 진신... 그, 뭐야 그 눈빛은... 왜 안 좋아해? 아니, 난... 아... 내가 어디서 다른 사람 꼼쳐 앉을까 봐 아니, 이게 아아... 엄마 뱃속에 동생 생겼어 아빠, 엄마 어떻게 동생 생겨 어우, 몰라, 부끄러워 어떻게 동생이 생기는지 엄마도 몰라 너무 좁다. 너무 좁아. 나 떨어질 것 같아. 테린아. 더 좁을 거야. 더 좁을 거야. 하지 마. 그러지 말기 그러지 말기